한국의 많은 대중들은 의사분들을 매도하는 데 굉장히 많이 힘을 쏟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도 몇 분 정도는 추구창창 뭐죠 정부 논리를 반복하는 겁니다. 반대 의견은 자유사에서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그 반대를 할 때 항상 본인이 갖고 있는 정보와 지식이 정확한지 선입견은 없는지 그런 부분을 항상 깊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왜 거짓을 받아들이게 되면 사회적으로 치료해야 될 비용이 얼마나 많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지금 정부가 자랑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나무라냐 이렇게 여러분들 의견을 필요가 하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학병원에서 정상적인 수술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럼 어떤 분이 뭐 간암이나 아니면 뭐 폐암 같은 게 걸렸는데 과거에는 한 달 안에 여러분들 거의 수술이 이루어졌는데 그게 6개월 1년 정도 여러분 끌어간다고 보시면 그거는 그분 한께는 죽음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런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일 뿐인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대학병원들이 그동안 마치 공장이 돌아가는 것처럼 많은 그런 의료진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서 공장 돌아가던지 여러분들 가동률이 피클로 여러분들 그렇게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가동률이 30% 40%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수술을 못 받고 죽어가는 여러분들 환자들이 많다는 걸 뜻한 겁니다.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이야기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문제가 아니라고 그냥 그렇게 자기 지갑에서 돈 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그냥 여러분들 한쪽을 따라다니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죠.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의료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여기에 ysjg라는 님인데 제가 볼 때는 현직 의사거나 아니면 의료 분야를 굉장히 잘 아시는 분 같습니다. 이분이 지금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한국의 시민들이 의료기를 어떻게 보는지를 정리해 가지고 팩타폭격이라는 이야기로 여러분들 올린 겁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을 방문하는 그런 페이스북이 아니기 때문에 잊혀지겠죠. 저는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을 정리정돈한 겁니다. 제가 논평을 해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의료계를 보는 모순된 시선인 겁니다. 그냥 이분은 시선이다 이렇게 했지만 저는 대단히 모순된 바보스러운 그런 시선인 겁니다. 우리가 교육을 왜 받습니까 교육은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글을 보게 되면 뭐가 진실인지 뭐가 참인지 뭐가 거짓인지를 변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첫째 내가 주 69시간 일하는 것은 착지입니다. 그런데 의사가 주 100시간 일하는 것은 사명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해왔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의료가 이런 상태인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왜 이런 발언을 하느냐 제가 2020년도 4월 15일 총선까지 대한민국 선거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이런들 공정하다라고 생각했지 먹고 사는데 바빴기 때문에 그 문제를 깊게 생각 안 해봤습니다. 그러나 4월 10일 총선에서 어마어마한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목소리를 높인 겁니다. 그리고 4년을 제가 보낸 겁니다. 지금 의료계에 대해서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몰랐다 이야기죠. 전공의들을 이렇게 노예처럼 수탈하는 체제를 가지고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이런 체제 위에 대한민국 의료체제가 돌아간 것을 몰랐다 이야기죠. 누구도 전공의들 입장에서 그 사람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그거는 정의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전공의를 노예처럼 부리는 그런 체제를 가서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 부담을 좀 더 하더라도 전공의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은 그거는 자유사회가 추구해야 될 방안입니다. 전부가 다 여러분들 거기에 대한 눈을 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주 69시간 일하는 건 착취인데 전공의가 주 100시간 일하는 건 사명감이다 이야기죠. 이렇게 대한민국의 전공의들을 착취해 온 겁니다. 이 착취 위에서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이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 겁니다. 이게 수면 위에 드러난 거죠.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전공의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가 이런 식의 체제를 유지를 할 수가 없다. 어떻게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 그렇게 수탈을 해가지고 체제가 돌아갈 수 있나 이야기죠. 여러분 두 번째 의사들도 시장 논리로 결정해야 돼요. 그런데 시장 논리대로 의료비 내기는 싫습니다. 의료 수가 행편없이 낮지 않습니까? 특히 바이탈학과 필수 의료과는 어마어마하게 낮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진국 수준으로 올릴 수 없더라도 최소한 여러분들 이 필수 의료과가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자가 생길 수 있을 정도로까지 여러분들 그것을 보충을 해 줘야 되는 거죠. 그걸 수십 년째 필수 의료학과에 관련된 학회가 그렇게 여러분들 보고서나 호소문을 가지고 호소해도 전부 다 깔아문긴 거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누가 해왔습니까? 박민수 차관 같은 사람 해온 거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잘 알 거 아닙니까? 저는 이번에 처음 알게 된 겁니다. 의료 수가가 이렇게 심각하게 문제가 있고 전공의들을 이렇게 노예처럼 부려먹는 나라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처음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군가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그런데 공박상은 왜 그동안 이야기를 안 했냐? 내가 몰랐으니까 내가 뭐 전부를 다 알고 여러분들 삼라만상을 다 관통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특히 필수 의료 분야의 낮은 숫가 문제는 건강보험료률을 올리든지 아니면 필수 의료 여러분들 과목들 가운데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자가 부담을 늘리든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정의로운 일인 겁니다. 자주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유스티아누스 이름 대전 법전에 나오는 정의에 대한 정의가 각자의 합당한 몫을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게 정의이지 않습니까? 젊은 이름 전공의들을 착시하는 것이 그게 부정이지 않습니까? 부정의를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나라가. 세 번째 의사를 만나서 오래 상담받고 꼼꼼히 진료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커피 한 잔도 안 되는 진료비를 올리기 싫습니다. 소아과 이름들 자가 부담이 그동안 400원이었습니다. 소아과 이름들 전문의를 만나 가지고 아이를 진료하는데 400원을 치른 겁니다. 2024년 1일부터 1500원 오른 겁니다. 400원에서 1500원을 오를 때도 마음 카페를 중심으로서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저항이나 반대가 많았습니다. 나라의 이름들 지도자 같으면 이런 실상을 공개하고 국민들 함께 여러분들 협조를 구해야 되는 거죠. 다 여러분들의 인기감 있는 쪽으로 갈 수 없는 거죠. 국민들도 머리가 있으니까 소아과 이름들 400원 치르고 이름들 진료를 받은 겁니다. 자가 부담을 늘리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겁니다. 자가 부담을 여러분들 늘리게 되게 되면 그러면 과잉진료도 줄고 의료보험에 손을 못 대겠으면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 유럽처럼 의사 몇만 명씩 늘리고 의료는 공공죄처럼 다뤄야 돼요. 그런데 유럽처럼 암수술 1년 되기는 싫습니다. 뭐 환자 하루에 15명 보고 끝내면 되는 거죠. 진로에서 확 줄어들까 하면 공무원이니까 공무원이 어떻게 하는지 알지 않습니까 홍준표 여러분 경남지사가 왜 진로 진주의로원을 폐쇄했겠습니까 선출직 공직자가 한 일 가운데 가장 잘한 일이 홍준표 씨가 여러분들 경상남도 지사로 있을 때 진주의로원 폐쇄한 겁니다. 사람들도 안 가고 사람들이 안 가는 그런 병원 체제를 원합니까 진주의로원이 왜 폐쇄가 됐겠습니까 환자들은 가지 않고 돈 먹는 하마니까 그럼 대한민국의 유럽 체제로 가자는 이야기는 전국을 다 진주의로원화하겠다는 겁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이 원하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 이런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게 되면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죠 서울의로원 1지점 2지점 3지점 4지점 경기의로원 1지점 2지점 3지점 전부 다 사회주의하러 가는 겁니다 쿠바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원하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뭐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외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대중들이 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가는 거죠 유럽처럼 모든 의사를 여러분들 다 공무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뛰어넣고 의료서비스는 여러분들 뭡니까 바닥을 치고 암이 발견된 데 1년 2년 3년 여러분들 기다려야 죽고 그런 체제로 가자 하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섯 번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기준대로 의사를 늘려야 돼요 그런데 OECD 수준 의료서비스 받기는 싫습니다 얼마나 모순된 겁니까 대한민국 의사들은 대단히 여러분들 초일적인 체제인 거죠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들 그렇게 사람들이 고마움을 모르는지 한마디로 싸가지가 왜 그렇게 없는지 저는 참 제가 볼 때는 입원권 을 보면서도 야 정말 참 내 입에서 여러분들 좀 격하지만 진짜 싸가지가 없는 사람들이구나 어떻게 그렇게 고마움을 모르냐 이야기죠 그렇게 저렴하게 이런 의료서비스를 공급받으면서도 어느 사람 여러분 고마움을 모르고 그냥 욕만 쳐 대가지고 하니까 야 저도 만정이 떨어지는데 이번에 의사들이 얼마나 만정이 떨어져요 특히 전공의들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몸매에 실망을 했을 겁니다 여섯 번째 중증의로는 살려야 돼요 그런데 중증의로 살리기를 위해서 경증질환 보험 적용을 안 해줘서 내 의료비가 늘어나는 건 싫습니다 결국은 자원은 한정돼 있으니까 그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필수 의료분야의 자원을 더 배분하게 되면 다른 지금 누리고 있는 여러분들 보험급여 항목이 줄거나 자가 부담이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최상만사가 다 자원을 배분하는 거잖아 자원은 무한하지가 않으니까 저는 건강보험료율에 손을 대는 것이 좀 어렵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필수 의료 지원 인력을 늘리기 위해 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자가 부담을 높이고 자가 부담을 높인 상태에서 확보된 예산하고 그 다음 정부의 재정 지원을 일부 더해 가지고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숫가를 현실화해서 처운하든지 근로조건을 개선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저는 직장 따질 때 시급 근무 환경 근무 시간 당직 근무 주말 근무 휴가 복지는 어떤지 다 따져야 돼요 그런데 의사가 시급이라뇨 연봉이 그렇게 높은데 무슨 시급을 계산하죠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은데 시급을 왜 따지나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공의들은 최저임금 이하로 일을 해온 거죠 저는 지방 내려가라고 하면 사표 쓸 거예요 어떻게 지방에서 근무하나요 제 생활은요 제 여가는요 마트도 제대로 없는 데서 어떻게 삽니까 의사들이 매덕조도 배가 불러서 안 간다고요 쓰레기들이네요 강제로 시골에 처박고 딴 데 못 가게 법으로 규정해야 되죠 시골에 의사가 없으니 사람이 없는 겁니다 시골에 의사가 없어서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필수 의로나 이런 부분은 유지가 안 되지 않습니까 유지가 될 만큼 사람이 없는 데서 되다가 여러분들 병원 짓고 의사들이 근무해야 된다고 그게 뭐가 억지입니까 전 그러면 광역권으로 묶어 가지고 그때는 여러분들 그냥 정부가 돈을 투입해가면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든지 여러분 오늘 제 말씀의 요지는 우리가 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교육도 받고 대학교육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의료 사태를 대해서 다수 국민들이 보이고 있는 의사 집단에 대한 이짐의 돌팔매를 보면서 교육 수준이 이렇게 높은 나라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이 이렇게 짧을까 생각을 어떻게 이렇게 못할까 지금 말씀드린 여덟 가지 대한민국 국민들이 의료계를 바라보는 여러분들 모순된 시각이라는 것은 틀린 게 거의 없는 겁니다 틀린 게 거의 없고 정말 좀 제정신을 차려 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공의 근로환경이라든지 처우 개선 입원기에 해야 되고 필수 의료 문제는 제가 들여다보니까 진짜 심각합니다 앞으로 시간이 되면은 지금 다렸던 흉부외과뿐만 아니고 뇌수술을 담당하는 신경외과 그 다음에 아이들 수술을 담당하는 소화외과 그 다음에 산부인과 이런 문제도 제가 별도 주제로 몇 번 다뤄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심각한 수준인 겁니다 수술할 의사가 없어지는 겁니다 왜? 숫가가 워낙 낮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민형사 여러분들 소송이 워낙 심하니까 이렇게 이런 민형사 소송 좋아하려면은 미국 수준으로 여러분들 의료비 지원하면 되는 겁니다 미국 이름은 의료비가 왜 비삽니까? 변호사가 하도 이런 많은 나라니까 의료 소송이 제기될 것에 대비해 가지고 보험료가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오늘 이 YSG님 지금 제가 정리한 이 사실 보건복지부든 고위공무원과 국회의원들은 다 알고 있다는 게 충격입니다 전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어느 사회든 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점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문제의 해결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렇게 이번에 여러분들 좀 전화위복이라는 이야기처럼 이번 사태를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그동안 누적되고 보건복지부 관리들하고 의료계분만 알았던 소위 대한민국 의료의 명암이 다 드러나서 대중들이 알게 된 겁니다 저를 비롯해서 알게 됐기 때문에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는지 알게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해결하는 겁니다 사회적 합의와 전문가들이 여러분들 중지를 모아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제가 이런 논평을 통해서 저의 의견을 피력하는 겁니다